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분하느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자 여기서부터 배워잉 우린 다 배웠는데 안 배운 사람이 있음께로 둘이는 배워 다 같이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분하느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흥분하느라가 박씨 하나를 주워 들고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제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제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은은 허고 양주 은은 허고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겠다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흥분하느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분하느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가난 타령으로 오는디 야물어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그렇지 끝을 잘 놓아야 돼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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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년은 원수 년은 가난이야 가난이야 잘한다 복이라 허는 것은 어이 허면은 잘 타는 곳 어이 허면은 잘 타는 곳 복두 칠성님이 복두 칠성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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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풍성하게 복두 칠성님이 복두 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복마련을 하셨던가 복마련을 하셨던가 제 Bür신 제 왕길 집자리에 따로 흐어질 적은 집자리에 따로 흐어질 적은 너무 잘하는데 명과 수복을 명과 수복을 정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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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부술전의 팔자루다 부술전의 팔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이 지경이 이 지경이 왠일이라 한 말이냐 왠일이라 한 말이냐 허벅허거리고 앉아서 허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설리운다 잘 들으시네 다시 가난이야 시작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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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복두질성님 복두질성님이 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복마련을 하셨던가 삼신 최왕진민 삼신 최왕진민 집자리에 따로 허어질 적어 집자리에 따로 허어질 적어 명과 수복어 거거 명과 수복어 거거 첨지어느냐 첨지어느냐 웃을전의 팔자로다 웃을전의 팔자로다 인연의 신세는 너희 고교 인연의 신세는 너희 허여 이지경이 이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웬일이라 한 말이냐 허벅허리고 앉아서 허벅허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설리운다 이제 한 장단씩 통째로 해줄게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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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녀는 가난이야 좋아요 고기라 허는 것은 어이허면은 잘 타는 곳 고기라 허는 것은 어이허면은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북두칠성님이 복마련을 하셨던가 삼신 최왕진미 집자리에 따라가고 질적은 삼신 최왕진미 집자리에 따라가고 질적은 병과 수복하고 끄그 첨지허느냐 병과 수복을 첨지허느냐 병과 수복을 첨지허느냐 병과 수복을 첨지허느냐 복슬전의 발자루다 이 년의 신세는 너이고요 복슬전의 발자루다 인연의 신세를 어이허요 이 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이 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이 지경이 웬일이라 한 말이냐 입고 앉아서 설리 운다 퍼버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설리 설리 운다 설리 설리 운다 그러니까 편집하기로 박수까지 쳐 놓고는 우리인 것도 편집한다고 그러고 다 같이 올라갔잖아요 편집점을 놓쳤구나 그래도 상관없어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울제 하지 말고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행복아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밥을 따다가 밥 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부가 박수의 통을 따다 놓고 흥부가 박수의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이거 억양을 잘 따라 써야 돼 응? 이리 한참 설리 울제 이리 한참 설리 울제 흥부가 들어오며 흥부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그리 울지만 말고 그리 울지만 말고 저 지붕에 있는 밥을 따다가 저 지붕에 있는 밥을 따다가 밥 속일랑 끓여 먹고 밥 속일랑 끓여 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바가지는 부잣집에 팔아다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어린 자식들을 살리면 될 것 아닌가 흥부가 박수의 통을 따다 놓고 흥부가 박수의 통을 따다 놓고 흥부가 박수의 통을 따다 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우선 먼저 한 통을 타는디 안일이는 소리와 같아 그래서 말하자면 또박또박하니 틀리지도 않고 그 힘도 있게 그리고 그걸 어간을 살려서 그렇게 해야 돼 안일이 쪼르륵 그냥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나 알지 또박또박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마누라가 그리 가난 타령을 하고 그렇게 설리 우는데 흥부가 자기가 무능한 가장이라는 생각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단조단하니 안 조단하니 그러면 될 거 아닌가 설득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그런 모든 그 미안한 마음과 그런 걸 다 담아서 이렇게 마누라한테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렇겠다 흥부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조단조단하니 노래 들어가요 시작 슬리르르르른를를를пол 시작 슬류르르르르를를를를를를롱 반거주소 반거주소 다시 시루루루루루루룽 실건 대신 시작 시루루루루루루룽 실건 반거주소 기다리고 반거주소 에 에 이어 허 으루 에 에 이어 이하 두 박자가 3박자 요 하기 전에 이를 살짝 넣어봤고 3박자 시작하기 전에 요 하기 전에 에 이 요 하고 이를 딱 놓고 들어가야 된대 시작 에 이 요 하을 오고 아 하을 오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같이 붙이면 에 이 요 하을 오고 시작 에 이 요 하을 오고 당거 당거 주소 다아 고 하 아주 인 partly 또 시르륵 힘들어러 오실 고 실건 실건 담궈주소 담궈주소 해이요 하루 해이요 하루 담궈주소 담궈주소 여보 잘하지? 목소리가 좋아지네 담궈주소 들려요? 꼭꼭 찍어가면서 얼마나 잘하요 홀리거스 홀리거스 시골선 홀린다고 그래 다시 실건 기다리고 해이 실어 실건 잘한다 담궈주소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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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하우 해이 해이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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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하우 하우 그니까 5,6백에서 다시 다시 올라가야 돼 에, 이어, 오, 하울, 오, 시작! 에, 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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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그렇게 탁 치면서 다시 이렇게 꺾어 시작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이 혀 하루 당거 주소 단거 주소 고놈 잘하려고 다 종가수 종군다고 종가 다 다 이렇게 웃으면 안 들을 거야 당꽃주소 시작 당꽃주소 겁나게 잘해본다잉 잘하는 것이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륵 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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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꽃주소 기다리고 당꽃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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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그래서 어려운거야 공중에 한번 던지고 다시 치는거야 붙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시작 애기어 하루 당허주소 당허주소 다 웅 올라가는 것이 중요해. 다 웅 고 허 허 허 주 선 여기 동편지에서는 그렇게 스무드하게 해서 혈차하게 올라가지 말고 다 웅 하면서 분명히 음가가 있어. 다 웅 고 허 허 허 허.. 주nen소 깍깍하니? 그 앞에 담궐주소하고 내가 fourth 강하니. 두번째가 강하지? 어머머. 두번째가 강하지. 그 자ých 함 정확ißt. 다 웅 고 허 주angers gga 상했던 adulthood 소 이건 앞에 꺼. 말하자면 기본음으로 끝나야 되잖아. 기본음으로 주 소 이렇게 해갖고 라, 라로 이게 기본음인거지. 기본음으로 올라온게 여기까지 들어야 아 이게 조가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걸 알 수 있는거에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그 본음이 딱 나오는거지. 본청이. 이게 본청이야. 주 소가 본청이야. 자, 본청. 아이고 또 합시다.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시르르르르르르륵. 실르르르르르르르륵. 실건 담궈주소 담궈주소 해이허하우로 해이허하우로 그렇게 아니었지 해이허하우로 가야 되시다 해이허하우로 담궈주소 해이 담궈주소 이 박을 다궈들랑 해이 이 박을 다궈들랑 다궈들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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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궈들랑 다궈들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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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지럴 말고 말고 밥안통만 geons & 날 Fresne 아오라 아오라 그렇지. 마무리 그렇게. 평생을 평생을 보안이로 오하니요 굿나 굿나 에 에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오로 탕구의 어라 탕구의 어라 톡질이야 톡질이야 헤이 요허르 탕구여 락톱 찌리여 이렇게 돼서 헤이 요허르 시작 헤이 요허르 탕구여 락톱 찌리여 탕구여 락톱 찌리여 여기까지 이박을 시작 이박을 타고들랑은 헤이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나오고 어지러 할 말고 나오고 어지러 할 말고 그렇지 밥 한통만 나오너라 밥 한통만 나오너라 평생 시작 평생 밥 한통만 жить 잘한다 세메 공병 여어 시다 여어 당그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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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 톱 할 때 라 가 톱 이렇게 달고 와요 당그허여 여기도 당그허여 라가 톱질 다 이렇게 달고 가시라 당그허여 라가 톱질이야 이렇게 가야돼. 여기서 보석 아니 부자될 재벌들 톱질이여. 뭐 톱질이 이렇게 쉬어서 휘리리뽕 하면 뭐 그렇게 부자되면 다 되게 힘들게 지금 북박타야여. 우리 앞에 진양주 안배움도 있잖아요. 떳다 보아라. 그게 더 어려워요? 아따 그것도 징그랗게 어려워. 그것도 배워줄게. 그거 배워야 돼요. 원래 배워야 된다고. 거기만 딱 이빨 빠졌어. 그것만 이빨 빠졌어. 아니 우리 예전에 그 저기 진양주에서 대비정부에. 대사가 집퇴 잡아두고도 깜짝 놀랐어. 대비정부에. 대비정부는 많이 했다는데. 이거 너무. 이거 어려운데 여기도 어려워. 떳다 보아라. 너무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떳다 보아라. 저 제 해비가 둥그렇게 둥그렇게. 구만장처럼 높이떡 거중으로 툭툭. 펑둥 펄펄. 펄펄. 날건 알. 흥보가 보고서 좋아하라고. 어려워. 겁나게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집퇴 잡는 것은 쉬웠나. 안 쉬웠어. 거기도 어려워. 그거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박은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 진양주가 다 어려워. 여기 거는. 여기를 다 올려가지고. 여기 뚜껑은 다 올려서. 약받는 데 보고. 조걱으로만 할 거니. 하나를 빙빙 돌지. 그러니까. 빙빙 돌은 거 하기도 전에 나가떨어지게. 그래. 시간도 되면 내가 돌아. 어려워. 다시. 그러기 전에 아파버렸지. 아야아야 해갖고. 그래도 내가 서희를 위해서 남겨놨어. 서희가 오면은 해야지. 우리 서희님이 온다고 그랬다네. 네. 3월에. 3월에. 내가 문자를 보냈어. 그랬어. 그랬더니. 열심히 또 연락을 하셨구나. 문자를 보냈어. 언제나 볼 수 있냐고. 너무나 좋아한 건데. 제가 좋아했지. 너무너무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젊은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3월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랬어. 1년 전에 맞춰놓고 나니까요. 한금만요. 빰맛는데도 배웠잖아. 그러니까. 사부님한테 미리서부터 맞춰놨어. 안 나왔으니까. 우리 여기 배운 거 혼자 공부 다 해갖고 왔어. 열심히 하면 돼. 그럴 수도 있어. 열심히 한다고 그랬어. 그러더라고. 다른 의원들도 본 게. 여기서 부를 때도 보면. 눈이 제일 반짝거리고. 연습했을 거에요. 계속 보내드렸어. 안 그래도 그래. 또 이놈 시르르르르릉. 한 다음에 농부가 촉강해왔어. 농부가 우리 끝내야지 정말로. 시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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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실군. 시작. 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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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거 주소. 해이. 다운 거 주소. 잘한다.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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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을 타고들랑은 이 밖을 타고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잘한다 밥 한통만 나오느라 밥 한통만 나오느라 평생을 보안이로구나 평생을 보안이로구나 두 박자만 가서 세 번째 박자 그리고 루는 여섯 박 다 끝나고 다음 박 시작하기 전에 세 번째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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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루 나게 요로루 탕구 요로루 탕구 요로루 탕구 요로가 터지리야 어떻게 찐득찐득 뭐가 뭐시기하면 겁나게 들어있려 어 resonates 쫀득쫀득 무슨 소리 살리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하리본보다 더 쫄깃거려야 Tem 쫄깃쫄깃 한번만 더하고 농부가 쫙깃하고 끝냅시다 시루루루루루루루룽 실건 헤잇 시루루루루루루룽 실건 그렇지 잘한다 다궁아주소 기다리고 다궁아주소 헤이허 하울허 헤이허 하울허 다궁아주소 헤이 다궁아주소 이 박을 다궁아주소 헤이 이 박을 다궁아주소 다궁아주소 아무것도 나오고 어지러 할 말고 헤이 아무것도 나오고 어지러 할 말고 좋아 바반통만 나오느라 바반통만 나오느라 바반통만 나오느라 다궁아주소 하울허 하울허 하울 하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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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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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당구흐요라가톱 기리야 당구흐요라가톱 시리야 오케이 아이고 야, 굉장한 견해모다 불러볼수록 진짜 맛있네 어, 그러고 잘하네 생각보다 잘하고 계셔 쎄게 해주세요 스티스트 마지막 날 지금 지켜주 needed 잠시만요 세트